에이커디아 에이커디아 너의 피를 마시고 난 신 글성이 될 것이다 이 몬스터들은 말섬 주변에 출현하지 않던 것들이에요.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. 이 몬스터들은 말섬 주변에 출현하지 않던 것들이에요. 리나님, 보세요. 저건 대체 뭐죠? 설마 차원의 균열이라도 생긴 것인가? 서둘러야겠어. 루피, 따라와! 마그뉴엘 라닌표! 여왕님 안전이 우선다. 다리로 이동하자! 왠 말씀이 없으십니까? 바라내신 사이아요! 뒤틀어진 차원에 살아가는 것이 아르테이아의 운명이란 말입니까? 신성한 땅은 미개한 너희들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 아니다!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느냐? 실례님은 원하신다. 너의 필, 아르테이아의 집을! 모두 2사은 comme leоid wu Suspite 유 NO! 바람의 성스러운 피를 원한다. 흠 음 음 아 으음 으 fract rich 으와 으아 으아 으아아гли요 으아아아앙 으아아 으아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아악! 으악! 마키아 우에시마! 강한 기은지에 숨겨진 너의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! 으아악! 으아아악! 으아악! 아! 어? 도대체 저 괴물은 뭐지? 루피! 루피, 부탁해! 루피! 루피! 아덴! 천! 천! 정신이 들었나? 절 구해 주신 건가요? 당신은 누구죠? 난 엘모의 손 카인이라고 한다. 그대는 처음 보는 종족이구나. 우리는 바람의 종족 아르테이아. 당신은 인간이군요. 응. 어딘가에서 바람의 종족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. 그런데 이곳엔 어떻게 온 것인가?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. 당신이야말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온 거죠? 여긴 대체 어딘가요? 이곳은 아덴대류. 차원으로 치면 물질개가 되겠군. 난 대성배를 찾는 중... 아, 알지. 지금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주게. 물질개? 대성배라구요? 고맙습니다. 수고하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